자 오늘의 뜨거운 도전 대리인 멍구멍 왔습니다 야 이거 사파이어 슬레일 정업이겠지? 사파이어 슬레일 봅시다 어 뭐야 1,3업이네? 이야 좀 비싼 거거든요 오늘 몇 작 원하시나요? 자 몇 작 원해 몇 작 편하게 불러봐 봐 5잡 땡북 할 거 같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면 안되고 가만히 지켜봐주세요 오늘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고객님 지금 아주 그냥 복체를 아주 왜 이렇게 많아 다 먹어 자 그러면 사파이어 슬레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전이라서 차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고객님 원하시는 작은 7작 자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꺼 아니니까 빠르게 지켜볼게요 5작을 원하시니 헤드레디 자 갑시다 슛 1작 시작할게요 오케이 가볍게 가볍게igu 가볍게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3장! 슛!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4작째! 나이스! 크로스! 다섯 번째. 크로스! 왔다! 여섯 번째. 오늘의 목표. 5장을 향해서 크로스! 스피드에키 템포 6작! 성공! 네. 역시나 믿음의 허준혁. 짤박하고 빠르게 슬라임 1작. 1상 5회 6작. 다 돼가지고. 왔어? 우리 오늘의 믿음에 맡기고 저한테 준 고객님 바로 전달식 드리겠습니다. 6작. 슬라임이라서 기간대 스킵하고 바로 환갑주 쓰면 되죠. 축하합니다. 잘 쓰세요. 혹시 연예인 과연 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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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t 아니 선생님! 선생님! 그래 돈 많이 벌어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카는 여기까지 오 뭐야 아 안주셔도 되는데 왜왜왜왜 뭐야? 아 떡장이구나 잠깐만 떡장이잖아 너 애써 너 쓰고 너 팔아 아 60보 두 번 정도 한거야 파세요 파세요 나중에 많이 돈 벌어와 그럼 안녕 오늘 재밌게 즐겁니다 노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